무주군이 취약 시간대에 이뤄지는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합니다. 이를 위해 2개 반 5명의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평일과 주말을 이용해 6개 읍면 소재지와 각 마을을 순회할 예정입니다. 주 단속사항으로는 화목 보일러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소각과 폐비닐 등 영농자재 소각, 그리고 일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입니다. 특히 마을구역 내 공터와 하천변에 방치죽인 소각 부산물은 자발적 재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.